연예인 목사 1호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를 알고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고 인기스타 한국의 찰리 채플린 구봉소와 명콤비 당대 최고의 MC 연예인교회 현재 예능교회 창립 멤버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과거 보릿고개 시절 국민들의 애환을 위로해주던 그때 그 시절 그분들이 그립습니다 이름 곽규석 영문 K곽 예명 프라이보이 프라이보이 뜻 젊은 시절 공군 정원음악대에서 활동하며 프라이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하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생긴 별명인데요 프라이보이는 날아다니는 아이 프라이보이라는 뜻에서 지은 예명입니다 출생 1928년부터 1999년 1999년 향년 71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향 경기도 안성 데뷔 1948년 영국 배우 1949년 테너 성악가로 데뷔 전성기 1950년에서 70년대 대한민국 코미디계를 이끌었고 TV 프로그램 최고 진행자로도 이름을 떨쳤습니다 공군 군악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이었던 1951년 우연찮게 서울 명동의 은성 뮤직살롱의 출연 시작을 계기로 군 전역 이후 1956년 일반 극장 무대에 진출했으며 그는 성대모사와 원맨쇼의 개척자로 꼽혔으며 막등이 구봉수와 콤비를 이루어 1970년대 TV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1957년 프라이보이 아오 다이얼 와이를 돌려라 군 위문 열차 등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화 프라이보이 박사소동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해백한 지식과 능숙한 언어 구상능력을 갖춘 방송사회자로 더 유명했으며 1964년부터 동양방송의 쇼쇼쏘를 11년간 진행한 것을 비롯해 한국방송공사의 KBS 배 쟁탈 전국노래자랑 전국노래자랑의 전신과 백분쇼, 문화방송의 청춘만세, 토요일 토요일 밤에 등 많은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82년 한국방송공사의 백분쇼 진행을 끝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연예활동을 접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신학공부를 한 뒤 1984년 침례교회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학력 서울음악대학 중퇴 뉴욕 한인연합신학대학 졸업 그런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었다 고공행진을 하던 후라이보이는 1970년대 사업에 망하고 심지어 일본 도쿄로 피신하기까지 했으며 1976년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한 후 구봉소, 고은악, 신흥균 등과 함께 연예인교회를 설립하며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후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1984년부터 목회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장녀 광미 사모와의 인터뷰 나의 아버지 곽규성 목사 뉴욕 한마음 침례교회는 곽규성 목사가 세웠으며 뒤를 이어 사위 박마이클 목사와 딸 광미 사모가 이끌어가고 있다 질문 부친 곽규성 목사는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곽규성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다 자식이 연인이 될까봐 극장도 못 가게 하시고 무용도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도 가는 가정적인 분이셨다 아버지는 모태신앙이 집안에서 자라 청년시절까지는 인천 내리 감리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는데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교회를 떠나 생활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선교사의 사육을 도울 정도로 신앙이 돈독하신 분이셨다 사업 실패의 상황은 고난은 기회 아버지는 70년대 초 광고사업을 했다 아이디어는 많았지만 사업을 할 줄 모르셨다 당시에는 오일파동이 일어나 더욱 어려웠다 아버지는 이때 하나님 나의 빚을 청산해 주시면 남은 인생은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서운을 하셨다 아버지가 광고사업으로 빚을 많이 찌고 어려워할 때 안면도 없는 서대문 순복원교회의 장로와 권사님이 찾아와서 성경을 선물했다 그때 내가 이 숨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생전 처음 아버지는 다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용조 목사와의 만남은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당시 최고의 피리 김경태 장로의 추천으로 영락교회에서 하용조 전도사를 붙여주셨다 역시 모태 교인이신 구봉서 장로님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당시 연예계의 분위기는 대마초 사건 등으로 어지러운 상태였고 아버지가 전도하자 당시 최고 여배우 고은하, 가수 이종용, 가수 소수남 등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가했고 이것이 연예인교회 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예인교회 개척, 성경 공부하는 멤버가 40명을 넘어가자 이를 계기로 1976년 연예인교회 현재 예능교회가 세워졌다 아버지와 구봉서 장로가 창립 멤버였다 연예인교회는 지금 예능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하용조 목사는 우리를 가족같이 대화해 주었다 하용조 목사가 우리 집에 와서 깨진 미키마우스 시계를 테이프로 붙인 것을 보고 놀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용조 목사는 대학에 가는 나에게 축복기도를 해주었고 대학을 졸업할 때도 와주셨다 하용조 목사는 2005년 6월 뉴욕 교계 최대항사인 할렐루야 대회의 강사로 참가하여 개인적으로 광 목사님의 따님과 사위인 박마이클 목사와 시간을 보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소개하는 등 관심을 베풀기도 했다 뉴욕행과 목사 안수 1981년 한국에서의 돈과 인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두 분이 무작정 뉴욕으로 떠나셨다 아버지는 처음 주선영 목사가 운영하는 뉴욕 기독교 TV 방송국장으로 뉴욕에서 일을 했다 카메라도 만지고 광고도 하는 험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뉴욕에 와서 고 정달빈 목사를 신학교의 자동차로 태워주게 되었는데 간 김에 강의도 듣고 들은 김에 등록도 하라고 해서 등록을 했고 신학교를 졸업까지 하였다 그리고 1984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1985년 주선영 목사와 함께 뉴욕 한마음 침례교를 개최했다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아버지는 목사가 되신 후 내가 목사가 되니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다시 장로로 돌아가 하영조 목사 가방을 들고 싶다는 솔직한 말로 목회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아버지는 이민생활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회관을 가지고 있었다 설교 방향은 즐거우면서도 포인트가 있게 했으며 야외 외에서는 재미있게 게임을 인도했다 힘센 사람 나오라고 해서 목둘레를 재는 등의 게임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얼굴도 보지 않고 한 딸의 결혼 아버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 부흥집회를 주제하셨다 아버지는 텍사스 휴스턴 집회에서 한 장로를 만나 장로 아들과 나와의 결혼을 약속한다 그 장로의 아들이 바로 남편인 박마이클 목사이다 우리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시대처럼 서로 결혼을 승낙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받음 아버지는 갑자기 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 쾌장암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아버지는 다행히 통증이 하나도 없었다 아버지 연세 71세에 1999년 8월 3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세 자녀 모두 하나님의 일선 군사로 활약 곽규성 목사는 스스라에 2인여 1남을 두었는데 아내 곽복화 씨는 사유가 단임하는 뉴욕 한마음 침력에 출석했고 장녀 미인은 한마음 침력에 사모 찬여 선인은 당시 뉴욕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 성대를 아들 지역은 당시 문화사역자로 초교파 사역을 담당했다 그리찬 튜브도 곽규성 목사님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찬 튜브였습니다 zouden